자 안녕하십니까 국어 박석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제목을 대부분은 d-101을 강조한다고 해놨습니다. 자 보세요. 수업시간에 재수업 들으셨던 분들 그리고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대부분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우리가 통념을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d-101을 강조한다 라고 하면 저는 반대로 d-101이 아니라 d-101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보세요. d-101이 강조되는 이유는 상징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수능이 100일밖에 안 남았다. 100일이라는 상징성도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100일을 기준으로 잡으니까. 그 다음에 d-101이면 진짜 얼마 안 남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세 자리에서 두 자리 수로 남으니까 시간 자체가. 그래서 대부분 입시는 d-101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시험 준비할 때도 대부분 d-101을 강조해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했었던 경험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d-101이 아니라 d-101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고3들은 대부분 1월 초에 공부를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저번 캐스트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지낸이라는 캐스트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2주에서 3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그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간 동안 내가 처음에 했었던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자 그랬잖아요. 그럼 보세요. 처음 한 달이 중요할 때는 처음 2주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 2주를 잘 보내면 첫 2주를 잘 보내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습관이 만들어져요. 그럼 잘 보세요. 첫 2주를 위해서는 초반 3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 초반 3일을 잘 버티면 그게 일주일, 2주일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2주를 잘 버티면 그게 한 달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100일은 3달 정도의 시간이에요. 어림 잡아서. 그러면 보세요. 3달 정도의 시간을 잘 버티기 위해서는 초반 한 달을 잘 버텨야 돼요. 그러면 초반 한 달을 잘 버티면 2월 달을 잘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럼 자 봅시다. 고3 같은 경우는 지금 방학이고 24시간을 온전히 내가 4시간을 쓸 수 있는 시간 자체는 겨울방학밖에 없어요. 그러면 3월 달에 계약을 해서 학교를 가게 되면 뭐가 문제예요? 학교 스케줄에 다시 바꿔야 되는데 그때는 내가 겨울방학에 했었던 만큼 학습량이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24시간이 4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에서는 수업도 들어야 되죠. 내신 준비도 해야 되죠. 수행평가 준비도 해야 되죠. 이것저것 준비하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공부 자체에 힘을 쏟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제 생각은 그래요. 학교를 가서 흔들리지 않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부를 함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결심,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지니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부터 시작하는 100일이에요. 그래서 1월 달과 2월 달을 잘 보내셔야 됩니다. 60여 일, 짧게는 50여 일 정도의 시간을 잘 보내시면 남은 50일이 편해져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부터 우리가 100일이 지나면, 1월을 기준으로 100일이 지나면 5월 초입니다. 그러면 5월 초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 고민해봅시다. 고3 기준으로 보면. 3월 모의고사 끝나죠. 4월 모의고사 잘 보겠죠. 그럼 보세요. 두 번의 모의고사가 끝납니다. 그러면 내가 기대했었던 것만큼 성적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겨울방학 한두 달 공부했다고 성적이 반짝 오르지 않습니다. 그게 모든 공부의 핵심이에요. 공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초반 100일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나중에 심화 버전을 공부하기 위한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서 엄청 중요한 시기인데, 그 시기를 버려놓으면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어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것만큼 점수가 잘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초반 100일을 대충 보내면 3월달 모의고사 보고 흔들릴 것이고, 4월 모의고사 보고 흔들릴 거예요. 자, 이 흔들리지 않는 몸을 만들기 위한 100일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5월 초입니다. 그러면 중단고사까지 끝나요. 그럼 내신까지 끝났죠. 이때부터는 모든 게 무너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리고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어버이날 챙겨야 되죠. 스승의날 챙겨야 되죠. 그 다음 친구들하고 사진도 찍어야 되죠. 왜냐하면 졸업사진 찍어야 되니까. 그리고 어떤 학교들은 체육대회 같은 걸 합니다. 그러면 이때 되면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보세요. 5월달에 모두가 흔들려요. 그리고 6월평가원을 봅니다. 그럼 6월평가원 보면 다시 한번 난리가 나겠죠. 왜냐하면 6월평가원은 첫 주에 보거든요. 이해 되셨어요? 그럼 보세요.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시험이 6월, 9월 수능 이 3번인데 6월평가원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100일 이후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이해 되셨어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 100일이 중요하지 수능이 끝나기 전 100일보다는 스타트한 100일이 더 중요한 겁니다. 수능이 끝나기 전 100일은 모두가 다 열심히 하고 모두가 흔들리지 않을 시기예요. 물론 시험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죠. 그러나 지금 흔들리는 게 더 큰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200일 넘게 남았으니까. 그래서 200일 넘게 남았으니까 지금은 흔들려도 되라고 대부분이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5월 이후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거면 지금부터 시작하는 100일이 엄청 중요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릴 건데 D-100보다는 D-100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한 날로부터 하루하루를 해보세요. 그래서 100일을 만들어 보십시오. 100일의 약속을 잘 만들면 200일이 편해지고 1년이 편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는 몸이 만들어져 있고 공부하는 의지와 공부하는 관념, 공부하는 인식 자체가 잡혀 있거든요.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자, 하나 더. 재수생으로 생각합시다. 캐스트들, 재수생들은 언제 볼지 모르겠으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2월에 대부분 공부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수생은.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원들이 2월에 정규반을 개강하거든요. 그럼 보세요. 2월달부터, 지금 1월이니까 2월달 중순 이후부터 공부를 시작하면 설날 지나고 그러면 또 뭐예요? 100일은 6월평가원입니다. 그러면 재수생 입장에서는 엄청 긴장되는 시험이 6월평가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고3 때보다 성적이 올랐는지 내 공부 방향이 맞는지를 점검하거든요. 6월평가원으로. 그러면 내가 6월평가원에 초점을 맞춰놓으면 딱 100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100일 공부가 얕을 수가 없고 대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재수를 하더라도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시작한 입장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지나가는 시간을 대충 보내지 마라. 어차피 시간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시지 마라. 알겠죠? 하루하루 지나는 이 100일이 여러분들의 시험생활, 수험생활의 전체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시간이다. 그리고 대부분은 5월, 6월, 3월, 4월에 흔들린다. 그러나 나는 T플러스 100일을 잘 보내면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굳세게 공부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